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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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엔 까먹게 좀 해줘 왜이렇게 상처입었어 왜이렇게 상처입었어 누가 그렸죠 누가 그렸죠 누가 그렸죠 자 이제 나를 가고 alright 그쪽으로 가야 돼 좀 토마토 좀 힘들때네요 고생이 많다 오빠 곱곱곱 토마토 먹을 수 있니 하나 먹었고, 토마토 아이고, 너는 또 왜그래? 아이고, 상처입었네? 아이고, 들려드려 이게 뭐야? 자, 대파도 심었고 아이고, 떨드렸네, 왜그러네 이렇게 많이 떨려가지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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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량고침이 다행이네 응? 수박아, 수박아 얼굴 좀 보여줘라 수박아, 얼굴이 얼마나니 참외가 안보이네 참외가 안보이네 참외 정상으로 가르쳐주신 주님 찾아가는데 신나무도 꽃이 필요하니까 정말 같은 나무 고생이 많다 우리 사랑합니다